전주 월드컵 경기장 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젠버리 케이팝 콘서트를 6일에서 11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하고 장소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날 현장에서 대원 4만 명가량을 버스를 태워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야영지에서 4만 명을 차례체로 버스에 태워서 그 인원을 고스란히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4만 명이 일시에 이동하려면 관광버스 1000대가 필요합니다. 이 버스 길이가 보통 12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 1000대를 차간 간격 전혀 없이 본드로 다닥다닥 붙여서 일렬종대로 세워도 그 길이만 12km에 달합니다. 버스 한 대 정도 거리를 띄우면 24km고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자 한 50m 정도 거리를 두고 버스가 운행을 하면 맨 앞차와 맨 뒤차 사이의 거리가 62km입니다. 새만금 야영지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까지의 거리가 60km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차는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맨 뒤차는 아직 출발도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다. 62km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 동쪽 끝에 있는 강동구청에서 서쪽 끝에 있는 강서구청까지의 거리가 32km입니다. 그 두 배에 달하는 거리예요. 그러면 새만금 야영지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60km를 이동하는데 평상시에 1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없던 버스 1000대가 이 도로를 가득 메운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씨 변수까지 생겼죠.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남북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날 10일 새벽에 남해안에 도착을 하고 11일까지에 걸쳐서 북쪽으로 그대로 관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전부터 태풍이 불어 닥쳐요. 그러면 바람도 불 것이고 비도 올 것이고 그 야영지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텐트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제대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현장은 또 물바대가 되겠죠. 그런 현장을 두고 케이팝 콘서트를 보러 대원들을 모조리 다 이동시킨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죠. 안전 문제도 굉장히 크죠. 케이팝 콘서트가 열리는 11일 저녁에 태풍이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날지 안 그러면 영향권 안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영향권 안에 있다고 치면 현장에서 비바람 부는데 그 안전 문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영향권에서 벗어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대형 콘서트를 준비하려면 그 시스템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적어도 2, 3일은 걸려요. 그런데 태풍 한복판에서 태풍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조명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악기 설치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억지로 강행한다 치자고요. 억지로 강행해서 세팅하고 가수들 리허설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반나절 전에, 한나절 전에 도착한 대원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못하고 그 주변에서 하차해서 집결하고 거기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 세계적으로 욕먹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오히려 애교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POP 콘서트 강행했다가 무슨 더 큰 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욕먹은 거 절반이라도 만회를 해보겠다고 청소년들 사이에 K-POP이 인기가 좋으니까 우리 마지막 날 퇴영식 겸해서 K-POP 콘서트 할 거예요 하고 학생들 붙잡아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콘서트라도 화려하게 하면 그걸로 절반이라도 만회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큰 패착일 수도 있다. 지금 이 녹화를 막 시작하는데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 태풍 때문에 전주에서 K-POP 콘서트 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울로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장소 결정이 안 되면 가수들 새로 섭외해야죠. 일정이 변경됐으니까 가수들 전부 다 자기들 스케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새로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업체들 다 마찬가지죠. 난리를 지금 빚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변경하고 졸속적으로 섭외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운영상의 문제, 안전관리의 문제도 지금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왜 언론이 지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졸속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방에 불똥이 튀고 있죠.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했더니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구팬들 난리가 났어요. 전주 현대 K리그 홈경기가 있는데 FA컵 준결승도 있고 홈경기가 두 건인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경기를 못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축구팬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K콘서트 월드컵 경기장 공연 반대한다. 축구장은 축구하는 곳이지 공연장이 아니다. 축구팬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무능한 행정과 일방적인 행정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3일 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젠벌이 잘못된 운영 때문에 죄 없는 축구팬들이 뒤집어 써야 하나요? 그리고 축구장은 축구하는 곳이지 공연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경기 결과로 일주일을 사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인 홈 두 경기를 타지에서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휴가철에 맞게 타지 팬들은 숙박과 차편 예매를 다 하셨을 텐데 숙소 환불하면 돈은 도지사님이 다 주실 건가요? 전주 사는 팬들도 휴가 맞춰 시간 빼놓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휴가 도지사님이 주실 건가요? 이런 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에서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 2023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전주 MBC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인가 본데 젠벌이 대회 때문에 그나마도 일정을 변경했대요. 그래서 11일에 첫날 일정을 시작해서 13일까지 2박 3일간의 공연이 잡혀있는데 젠벌이 케이팝 콘서트가 11일로 변경되면서 그나마도 점프 2023 공연 시간 1시간 전에 시작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에 출연진을 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주 MBC 국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오늘 어제 오후 젠벌이 주관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금요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를 같은 날 전주에서 1시간 전에 열리는 젠벌이 패용식 케이팝 콘서트에 출연시키려 하니 양해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너무도 황당해 말문이 막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설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행사니까 니네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뒤늦게 출연진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수습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 FA컵이고 무슨 중결승이고 우리는 모르겠고 니네 딴 데 가서 해. 우리가 여기서 콘서트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 놓고 온통 전정부 탓.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잖아.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 전정부 탓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발언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탓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행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공개 학예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남탓한다고 전임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젠버리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4일 대회 4일째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회의 진행을 책임지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이전까지는 중앙정부는 무책임한 상태였고 8월 3일 이전까지는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버스 떠난 뒤 먼지 속을 뛰어가며 내가 버스 운전할게! 라고 외치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안 와도 비가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젠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다면 대통령 청와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박류 문제도 폭우와 폭염도 죄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그럼 뭐 타로 정권을 맡았습니까? 정권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야당 협조를 구하던가 아니면 겸손하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그만두시던가 여름 나 어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